유미수 그게 할 일은 다 하고 들어놓는구나, 응? 고 앙큼한 게 혹시 쇼하는 거 아니니? 별로 많이 다치지도 않았다면서 네, 그런가 봐요 근데 걔 왜 고장낸 남의 차를 끌고 나갔니? 글쎄요, 많이 급했나 보죠, 뭐 네가 인천연구소에 다녀오라고 했다면서 나한테 보고서 올릴 거 있다고 근데 난 보고서 올리라고 한 적이 없는데 혹시 네가 걔한테 넘겨줍지 마세요 설마 제가 일부러 버렸겠어요?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도 유미수 없어지길 바라신 거 아니에요? 뭐? 저한테 유미수 하나 상대 못하냐고 나무라셨잖아요 해임 안에, 협병권에 유미수가 CK 들어온 다음부터 되는 일도 없고요 그거야 그렇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솔직히 유미수 어머니한테는 빼내고 싶은 눈에 가시 맞잖아요 안 그래요, 어머니? 세상에 저, 저, 저 무서운 것이 아니, 저것이 설마 진짜 라고 이